어미가 이제 변화하는 경우인데요. 여별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디에 어라는 어미가 왔을 때요. 이 어미 어가 여로 바뀐 겁니다. 이런 거는 이제 하다로 끝나는 동사와 형용사 전부 해당이 됩니다. 공부하다 이런 것도 당연히 다 해당이 되죠. 공부하여가 되죠. 그래서 근데 이제 사단하다 차답하다 라는 것은 하다와 달리 이런 것들은 뒤에 사디에 이제 이 아가 결합이 되면 그냥 사가 되어 여기 아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이런 여처럼 이렇게 어미가 변하는 게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 용언이 된다. 그 다음에 이 러블규칙인데 러블규칙은 보세요. 아까도 이르다가 있었는데 그쵸 그거는 일러 일러 그거는 말로 말로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. 근데 여기에 이르다는 여러분 도달하다에요. 자 이렇게 도달하다 의미를 지닐 때는요. 러블규칙인데 요 이르다라는 말의 그 어간 이르 뒤에 어가 왔을 때 요 이르라는 이 어간은 그대로 있죠. 있고 요 어가 러로 바뀌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미가 바뀐 거예요. 푸르다도 마찬가지죠. 푸르다라는 어간 뒤에 어라는 어미가 왔을 때 이 어간은 그대로 있고 어라는 어미만 러로 바뀌어요. 그래서 푸르러가 되는 겁니다. 즉 어미가 바뀐 예죠. 반면에 치르다 들르다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들은 규칙 용언이에요. 치르 뒤에 어가 오면 치러, 들르 뒤에 어가 오면 의탈락되면서 들러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이르다나 푸르다랑 다릅니다. 됐죠. 그 다음에 다음이요. 어간과 어미가 모두 표현하는 경우인데요. 히읗불규칙입니다. 히읗불규칙은 어간의 히읗이 탈락하면서 어미도 모습을 바꾼다라고 되어있는데요. 여러분 이 파랏은요. 파랏타에서 다 떼고 남은 어간이잖아요. 파랏. 그리고 이 아가 어미일 텐데요. 이 파랏이라는 형태 여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아라는 것도 여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다 바뀌었다는 걸 보여줍니다. 누렇다, 빨갛다, 까마타, 노랗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노랏 뒤에 아가 붙으면 노래가 되잖아요. 그렇죠? 까마타 뒤에 아가 붙으면 까매가 되고 다 마찬가지죠. 그런데 이것들은요. 뒤에, 이거 뒤에 이 아가 결합하면 조화가 됩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 노트 뒤에 아가 붙으면 노화가 됩니다. 맞죠?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조화가 되면, 조화가 되면 원래 어간의 형태나 원래 어미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. 그렇죠? 그렇다면 아라는 어미, 몸을 시작하는 어미가 이 뒤에 붙었다고 해서 이것들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법.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. 왜냐? 이러한 규칙 활용의 예가 있으니까. 그렇다면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불규칙 활용이다. 이거죠.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